경찰이 대전에서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한 13명을 붙잡아 그 중 주범인 20대 2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. 이들은 불법으로 구매한 신용불량자들의 연락처로 홍보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물색한 뒤 30만 원을 일주일간 빌려주고 이자를 20만 원씩 받아내는 등의 수법으로 모두 35명으로부터 2억 6천여만 원의 이자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이들이 받은 이자를 대출금리로 환산하면 연 이율 5,198%에 달하는데 특히 빚을 갚을 때까지 전화나 문자로 채무자 본인은 물론 가족과 지인 등을 협박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